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M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한주가 끝났고 EM플러스에게 한주는 조금 아쉬운 그런 또 한주였던 것 같아요. 지지구간을 깨면서 오늘은 기술적인 반등 정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도 어떤 이슈가 있고 또 EM플러스에 대해서 다음주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또 저희가 이번주 일요일날 VIP 체험 링크를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허브경제 검색하신 다음에 채널 추가하시고 EM플러스라고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체험 받아보세요. 저희 계속 자유수익 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EM플러스는 EM플러스대로 또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대로 가면 되니까 채널 추가 한 번씩 해주시고 제가 오늘은 EM플러스 홈페이지에 한 번 들어와 봤습니다. 가격은 이따 한 번 같이 또 봐 드릴게요. 영상이 방송이 예정되어 있다. 팍스경제TV라는 곳인가봐요. 본방송이 언제다? 2월 11일. 내일이네요. 6시에 하는데 글로벌 탑을 목표로 한다. EM플러스가. 또 EM플러스 대표님께서 이제 우리는 2차전지 관련 기업이다. 소방차에 억매이지 않겠다. 이런 포부를 또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뭐라 그래야 되죠. 소개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래랑 협력처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현재의 EM플러스가 뭔가 SDI나 SK나 LG, 엔솔처럼 확실히 뭐 어떤 가시적인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어내지는 사실 못했죠. 냉정히 보면은. 그럼 결국 그런 글로벌 기업들, 대형 기업들, 대기업을 대기업에 납품을 해주는 회사인지가 사실 중요하겠죠. 네. 그 곳들이 또 잘 되면은 또 거기에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또 잘 되고. 실제로 여러분들 그 네덜란드에 ASML이라는 반도체 회사가 있죠. 그 회사가 먹여 살리는 기업만 2천 개라고 합니다. 즉 뭐 우리나라로 예로 들면은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있겠죠. 네.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뭐 장비를 대거나 뭐 반도체 소재를 대거나 뭐 이런 게 엄청나게 많겠죠. 네. 근데 현재로서 EM플러스는 요런 역할을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가시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뭔가 눈에 띄는 그런 것들이 하나둘씩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EM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또 소방차. 지금 거의 다 경기도 어딨나요? 네. 경기도도 있습니다. 울산, 대전, 충청남도, 전라북도, 창원,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탑티어 회사가 맞죠. 근데 주식시장에서 사실 소방, 소방차 이슈로 뭔가 파워풀한 재료를 재료가 된다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재료는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민간기업도 있고 뭐 여기 보시면은 뭐 대기업들 다 있어요. 네. 그리고 차량 부분, 해외 기업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하겠죠. 결국. 앞으로 EM플러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바로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보면은 좀 눈에 있는 회사들이 좀 있죠. 원익 P&E, 그죠? TRS, 삼성 SDI, 현대, LG, P&T. 이런 것도 보면은 상장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원익 P&E 상장사죠. P&T 상장사입니다. TRS도 상장사인가? 어쨌든 보면은 일단 원익 P&E부터 보도록 하죠. 주가의 흐름이 아 이건 뭐 EM플러스랑 뭐 다를 바가 없네요. 그죠? 이 친구들도 과거에 나온 뉴스들을 보면은 NS가 원익 P&E를 흡수합병 확정했다. 결국 뭐예요? 밑에 보면은 폐배터리 충전소. 결국 2차전지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업을 하고 있는 거고 P&T는 과거에 이름이 지금 바뀌었을 겁니다. P&E 솔루션이랑 굉장히 좀 결을 같이 했던 대표적인 2차전지 관련주거든요. 보면은 밑에 나오죠? 밑에 보시면은 뉴스들 같은 거를 보면은 결국 2차전지 관련된 얘기들이 슬슬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보시면 2차전지 전극 공정 장비 장비 2차전지 장비를 어디다 납품하겠어요. 사실. 그죠? 이런 것도 보면은 대기업들과의 결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최근 시장 대비해서 P&T 역시 그렇게 엄청난 좋은 느낌을 주지는 않고 있다. TRS. TRS는 상당상 아니네요. 그러면은 우리는 아 요런 친구들과 결을 같이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나아가서 얘네들이 요런 곳에 요런 곳에 요런 곳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협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EN플러스도 협력사의 결을 따라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봐주시는 게 맞고 그리고 가격 구간을 어제 우리가 봤던 그 가격대죠. 여기는 웬만해성에서 지켜줬으면 좋았을 텐데 요거까지 올 가능성이 높다. 요거 타고 요렇게 온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노릴 수 있다. 기술적인 반등을 노릴 수 있다라는 것까지 어제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요것도 분봉상 보면은 여기서 요렇게 타고 온 거죠. 요렇게. 그죠? 요 단기 박스를 소화를 시킨 후에 상승, 하락, 지지, 반등 거기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가주는 흐름이 현재로서는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포지션이고 엄청 불가능한 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점들을 만들어놨던 그런 구간을 오늘 장대 음봉으로 어제였죠? 장대 음봉으로 밀다 보니까 다시 이거 기어 올라가려는지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물량을 소화시키고 다시 요렇게 가준다면 우리가 일봉상에서 확인을 했었던 어떤 구간 기술적인 반등 구간을 탈피해서 다시 한번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체크를 해두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또 인플러스 요번주는 조금 아쉽습니다만 이 아쉬움 허브게티비 브이피 체험을 통해서 저희가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허브경제 검색하시고 채널 하나 나옵니다. 그쪽으로 채널 추가하신 다음에 EM플러스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번씩 해주시고 주말 푹 쉬시고 저는 또 다음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